아니 프로인 거 같은데? 취업준비생이 아닌 거 같은데요? 프로 아니고 취업준비하고 있는 신입지원입니다. 말이 안 된대요, 쩜쩜. 왜 아직 취업준비생인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미술강사 조금 하다가 전공은 무대 미술을 전공했고요. 작업을 한 게 이게 아예 처음이라서. 아예 처음이에요? 재능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엄청난 작품이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벨트만 봐도 잘했어요. 얘가 벨트가 힘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쏙 빨려 들어가고 메쉬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표현이 된 대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품 하나만 더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한다면 진짜 골라갈 수 있어요, 대기업. 이 망토가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히말레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피드백을 듣고 싶었는데 피드백할 내용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충분히 취업을 넘어서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프로 모델러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작 시간이 길다는 거. 그래서 다음 작품이 매우 기대가 되는 취업 준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